나 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혜란은 엄마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출 때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케이팝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 게시판 아마앨드의 탄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